선생님 있어요? 점수 잃었어 선생님이 뭔데? 저 지금 못 나왔어 왜 옆에 이구점이 나갈래? 아 점수 나왔어 저희들 우리 한 번에다가 가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왜? 택수 안 돼? 택수 안 돼? 점수 안 돼 아 진짜 맛있어 뭐 한 줄 알았는데 그냥 먹다가 그냥 먹다가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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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개인으로 먹을게요 하나가 안 맞아 여기가 나 여기가 나 여기가 나 싱싱할 때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